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오늘은 뚝섬 경마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서구식 경마가 처음 소개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 되는 것은 1898년 5월에 훈련원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관립외국어학교연합운동회에서 개최되었던 나귀경주였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선교사나 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식 경마가 소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후에 천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조선공론사가 주최된 조선경마대회라는 것이 한강변의 용산구연병장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경마구락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울 부산 평양 대구 신유주 군산 등 6곳에서 이렇게 경마가 유지가 되면서 이 경마구락부는 경마의 배당금의 20%를 수수료로 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1930년대에 오게 되면 경마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면서 결국 투기판처럼 금광열 못지않은 경마열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흥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도 조선청독부는 이대로 그대로 이 당시에 방치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1932년도에 만든 조선경마령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이 마권 발행 수입의 5%가 조선청독부의 수익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식민지 경영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경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청독부의 수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이 경마가 하나의 스포츠라기보다는 이런 도박의 형태를 띄어서 이어져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42년도부터는 아예 조선청독부가 세운 마사해가 이 모든 경마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한강시대를 유지해 오다가 1928년도에 와서 신설동 경마장이 개장이 되게 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안감천 지금의 그 정릉천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과 개천 지금의 청계천이죠 이 청계천이 만나는 이 지점에 2600m의 트랙 이게 바로 당시의 신설동 경마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경마장이 마련이 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25년도에 을축대홍수로 한강변의 경마장이 큰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경마가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옮겨 오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곳이 동대문과 가까워서 흥인문과 가까워서 전차 등의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했다는 점이죠 거기다가 이 땅 자체가 동양척식의 소유였기 때문에 쉽게 개발이 용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신설동 경마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게 정릉천이고 이게 청계천이 되겠죠 자 그 사이에 이 넓은 뜰이 경마장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에 오게 되면 하루 입장객이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공황이 오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조선의 많은 이들이 살기 어려워서 서간도 북간도로 이주하던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가 갖고 있는 어떤 동시성 안쪽에서는 경마로 흥청거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청량리 왕심리 역에서는 결국 조선 안에서 살아나갈 만한 땅이 없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세간을 챙겨서 남부여대 해가지고 결국 간도로 이렇게 흘러나가야만 됐던 그래서 그 역이 이주동포로 대혼잡을 이루었던 때가 또한 이 시대였었고요 자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 동포여 어디로 갑니까 왕심리 정거장에서 서북간도를 향한 고국을 떠나는 동포가 지난 가을일에 벌써 천 명이 넘었다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1925년도에 을죽 대홍수 당시에 이 뚝도 재방이 무너져가지고 5천 명의 생명이 위기에 절박해서 4천 생명이 풍전특화였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1936년에 도도한 탕류 중에 500여 위험 절박 주민 2,500여 명 전전근금 뚝도리 일대의 수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신설동 경마장은 이런 흥행의 흥행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이 마사에가 그 운영권을 넘겨 받아서 계속 이 경마는 진행이 되었고요 참 대단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난 당일에도 경마장은 열두 경주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인민군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군의 폭격으로 경마장이 파괴되었고요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됐던 경주마들이 거의 죽음으로써 경마는 더 이상 운영되기 쉽지 않았죠 서울수북 이후에는 이곳이 미군비행장으로 징발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휴증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 그 다음 날 결국 신설동은 징발이 되고 나니까 뚝섬의 새로운 경마장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뚝섬 지역은 일찍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인 지주들 또 동양척식 등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조선인들은 대부분 소작을 해서 배추밭으로 대표되는 이런 채소밭들이 운영되었던 곳이 바로 이 뚝도였죠 뚝섬이었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했었던 이 뚝섬 경마장터는 적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작인들에게 불화되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1949년 농지개혁법 공포 이래로 마사회가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가 결국 재건 사업이 벌어지면서 그 1호로 경마장 건설에 나서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불화를 요구해 희망했었던 소작인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1954년 5월 8일날 임시 시설을 갖추고 서울 경마장이 개장이 됨으로써 이제 신설동에서 뚝섬 서울 경마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한강변과 중량천변을 끼고 있는 곳에 지금 트랙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 트랙 안에도 이 트랙 안쪽에도 당시에 여전히 배추밭이 있는 그래서 이 뚝섬의 모습은 이런 채소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66년도에 이 뚝섬 경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성동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뚝섬 경마장으로의 접근 교통이 훨씬 편리해지면서 뚝섬 경마장이 더욱 활기를 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68년도에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때 오게 되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트랙 안쪽의 배추밭은 골프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감으로써 한쪽에서는 경마 한쪽에서는 골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뚝섬 경마장 그런데 그 경마장 뒤편으로 보이는 음봉산의 자락에 있는 그 음봉동 또 금호동 일대의 이 달동네의 모습과 대비될 정도로 그런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 뚝섬 경마장은 돈이 모여서 소위 경마가 이루어지는 빡권 판매를 통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저 멀리 보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뚝섬 경마장이 되겠고요 여전히 70년대 뚝섬 지역에는 이런 채소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뚝섬 경마장이 운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영동교, 송동교 등이 들었으면서 도심 속의 중요한 거점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자 결국 1989년 9월에 경기도 과천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서울 경마 공원이 개장이 되면서 36년간 유지되었었던 뚝섬 경마장의 시대는 마감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이러한 조각들을 통해서 이 예전 뚝섬 경마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서울숲으로 조성된 곳을 제외한 이 뚝섬 경마장의 예터에는 거의 50층에 달하는 이런 초고층 최고급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자들의 주택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바로 이 뚝섬 경마장 자리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뚝섬 경마장 이래 돈이 모이는 땅이었던 이 뚝섬의 전통은 오늘날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함께 했습니다